한참을 통해 다시 돌아온 씨엠의 브이로그 자 오늘은 션이랑 함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티셔츠 미팅을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는 여러 과정을 찍을 거고 또 여러분들에게 누구는 이게 그냥 티셔츠 한 장일지 모르지만 저희는 이제 구속자님에게 좀 질 좋고 좀 더 퀄리티 좋은 상품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하고자 이렇게 저희가 하는 일련의 과정을 좀 담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게 됐고 여러분들 이거 시청하시면서 저희가 정말 힘들게 발품 팔아서 만들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서 그러면 정말 멋있는 제품으로 그때 뵙고 오늘은 과연 그 과정 속으로 한번 떠나보시오 Let's get it 자 우린 출발했구요 한손으로 또 운전하는 한이 다 한손으로 해요 요즘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오늘 어떻게 미팅 어떻게 예산하십니까? 아 일단 뭐 그쪽 업체가 일단 프린트 기술이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미팅 잡고 선정을 해서 가고 있는데 일단 재질이나 사이즈 면에서 한국 구독자분들도 계시지만 외국 구독자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그 부분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져보고 확실히 눈으로 본 다음에 결정을 하고 싶어가지고 직접 가고 있는 거고 저도 그 샘플 봤는데 되게 좋더라구요 그래서 진짜 정말 여러분들께 멋있는 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입고 파티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티셔츠에서 끝날 게 아니라 확실히 이제 티셔츠의 시작으로 여러분들이 좀 좋아해 주시면 진짜 릿이라는 브랜드로 여러가지 제품들 진짜 컬 좋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디자인까지 이쁜 그런 제품들을 만들 생각이여가지고 좀 이 업체가 제대로 해준다면 좀 길게 가고 싶어요 파트너라는 게 잠깐 일회성보다는 길게 가는 게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달려봅시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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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회사에 왔는데 엄청 조용해요 그래서 회사는 자고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뭐... 그런 표현으로 하고 그래도 회의하는 장면만 제어 나오는 위주로 일단 찍을 거니까 일단 들어가 보시죠 렛츠고 렛츠고 제작진 그렇다는데 진짜 재질이 약간 그렇게 막 얇지도 않고 끝? 이걸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잘 해가지고 좋은 일을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일로 계속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미팅을 마치고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여기 들어갔을 때부터 담당자분이 너무나 친절하게 잘 해주셨고 저의 요구사항도 너무나 잘 맞춰주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미팅했고 기분 좋은 만큼 진짜 컬도 좋고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도 진짜 자랑스럽게 저희의 굿즈 그리고 멀천다이징을 진짜 자랑스럽게 팔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어서 너무 기분 좋았고 혹시나 이제 한국에 있으시거나 외국 지분인데 한국에 와서 옷을 제작해서 만들고 싶다하면 개인적으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면은 이 업체랑 뭐 일은 해봐야겠지만 지금 너무 느낌이 좋아서 혹시 저희가 여기 잘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테니까 근데 이건 홍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DM이나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단이 오늘 본 원단이 되게 좋았어요 진짜로 이제 뭐 앞서 영상에서도 원단 저희가 만지는 것도 봤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의 편이나 여러분들의 신체 사이즈를 최대한 고려하려고 원단 질도 당연히 신경 썼고 고려해서 선택하고 지금 제작하고 있으니까 아마 12월 말이나 그쯤에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주문하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주문해가지고 저희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날이 이제 머지 않았으니까 그때까지 항상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브이로그인데 많이 떨려서 버벅대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이거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집으로 고고고고고 우벌 운전해 예 써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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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